뭐 리얼 화장 지우신다고? 왜 그러고 진짜 지워진다고요? 너 잘해라 잘해라 11시 10분까지 교재범사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짐씨 어떤 교... 어떤 교지...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지원했습니다. 네 덕소 중... 창모 아니야 창모? 창모 아니야? 여러분들 이거 메테오인데? 잠깐만 미미미생 신입사원인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. 이집트 왕자님 어떤 교지 준비하시죠? 외모마저도 이국적인데? 아라버 이런 거 아니야? 그런 레전드인데? 이집트 왕자야 야 야 이집트 와이파이 끊겼어? 자 교재 검사 끝이 났습니다. 12시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 배경에 회색 사람 사진이 있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있어보이는 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언은 아니다. 컨셉이 상... 야쏘... 야쏘한테 안 가는 게 국룰이죠? 여러분들 인정? 어우 맛있게 먹는데?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봐보라고 하겠습니다. 전두환정포대 TV 뭐야 이거? 나오라고 빨리 TV에서 야! 이틀만에 2만원 털렸어.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? 책 이름 희망버리기술 이런 책이 있어 여러분들? 희망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 얘들아? 음... 독서실인가? 야 독서실 같은데? 공부해야죠 세림씨 수현씨 수현씨 뒤에 배경 빼세요 수현씨 그만 먹고 수현... 수현아 나 그만 먹고 자 빼고 그만 먹어라 얘들아 좀 어우 나 배고파지잖아 교재 검사 한번 해볼게요 교재가 좀 특이할 거 같거든요?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? 조금만 더 옆으로... 반대... 음... 음... 어우 중상... 오케이 되게 좋아 도라에몽! 아... 수능이 한 달 남았어 도와줘 내가 오수했는데 널 어떻게 도와주니 나가! 야 전전여친이 주원자 친구라고? 연락 와서 살짝 설렙겠는데? 어우... 아 이거 세상이 좋아요 자 경은씨 이것도 왜 좋아하죠? 연예 이슈 좋아하지 마세요 경은씨 경은씨 연예인병 걸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경은씨 방탄소년단 공부법 있었어? 어 오 뭐야 마스크 자 우주씨 각도가 애매합니다 공부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우주씨 각도가 애매합니다 공부한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뭐야 어 뭐야 우주씨 왜 오 야! 야 야 부담스러워 고정 좀 해봐 아 핸드폰 어 왕? 어 1푸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공부하고 있구나 미안하다 형이 야 너 왜 32점이야 야 근로계약서 이거 외워야지 어렵지 않잖아 근로시간에서 그 휴식시간하고 구분해야 돼 오케이 따뜻하게 입고 축구권 공부법 있었어? 야 나오라고 너 나오라고 너 나오라고 인도 지도그릭 현황이라고? 야 인도 지도가 그 초록색하고 주황색 아니야? 자 지도가 아니라 국기잖아? 야 자 저기서 그러다 뭐 지도가 뭐지? 자기도 지금 어이가 없는거야 스스로가 스스로가 지도하고 국기 지금 워딩을 구분을 못했어요 답답한거죠 음 지현씨 무슨 공부 중이에요? 지현씨 무슨 공부 중이냐고 아 지현씨 어 이 분 여러분들 자세가 이거 어머님들이 여러분 세금 계산서 살 때 이 자세 이거 인정하시죠 오후 6시 반에 어머니도 설거지 끝나고 딱 이 자세인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자세 똑같냐? 인생 다 살았는데? 안경이 거꾸로 아니야? 어? 자 안경 똑바로 하고 야야야 시.. 시 뭐? 자 복싱자가 이제 주황자한테 이제 일단 고백을 한 상황이에요 그 어.. 또 솔직합 뭐가 왜왜 부끄러우면 안돼 아 펜이라고 스스로 좋아하잖아 당황했어요 음.. 아 빵하고 우유는 못찾는다 인정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 이거.. 여러분들 청동기시대가 또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? 아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죄송합니다 교재를 좀 봐야될 것 같거든요 세림씨 오오? 잠깐 말할 수 없는 비밀 아니야? 피아노인 것 같아 어 피아노네 세림씨 혹시 12시에 피아노 연주 가능한가요? 동그라미 오 알겠습니다 12시에 그럼 뵐게요 오케이 준비해주세요 벌써 웃음 참기네 지유씨 방송보잖아 자 점점 흔들린 입꼬리 지유씨 뭐..뭐야 저 놀이게 저..저..저.. 어..일파락벌이구나 자..오.. 자 껌 자자자자 오 대학생 일단 인증했습니다 교양한거 일단 알겠습니다 너.. 너 잘해라 너.. 오.. 너 잘.. 오 잘해라 왜 왜 수연씨 교재 보여주세요 오...어 오..com 확인 지금 약간 나 자꾸 왜 공부안한다고 의심하지 쉬고 안봐 이런 표정에서 지금 인정? 표정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딱 그 말썽쟁이 여동생 딱 그 느낌이었어요 야 이 분 각도는 예술인데 옆에 그 거울 보여요 여러분들 이쪽에 이런 게 거울 보여요 얘들아? 야 이 화장품이 여러분들 화장품 개판 세판이죠 여러분들 집값 인정? 이거 막 다 뚜껑 열려있고 이러잖아 외출할 때 안 닫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잘 정리된 나는 방 처음 보온대 여기 거의 연예인 여러분 집 공개하기 전급이에요 니오놀이 새끼예요 거의 버츄얼 고대 장주성씨 교재 좀 보여주세요 장주성씨 런닝메이트 확인 사실 제가 찜질방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경은씨가 지금 같네요 사람이 지금 많이 없네 예경은씨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G 모니터 공부법 있었어? 하얀 쪽 배에 경고 일회 자 고은고 학생님 경고 일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해라 이거 짝짝꿍씨 담임새바딩 잃는다 그만해 고은고 나가! 가을동안 돼? 이분은 외국 기숙사 같냐 왜 이렇게? 우원제 사촌 아냐 왜 이렇게? 오 근데 너비집 오 이분? 자 코로나님 어떤 공부 중이시죠? 왜? 카지노 이거 합법 맞아요 여러분들?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와우 야 진짜 깔끔한데 여러분들? 이걸 이제 아이패드에 정리한 건가? 미술관에 전시해두기엔 너무 경박하지 않나요? 일단 알겠습니다 와 얘 완전 집중이 안 되네 주선씨 공부하고 계세요? 어떤 공부 중이시죠?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 한 개도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인정? 파리바게트 공부법 있었어? 아니 계속 쳐먹을 줄 몰랐는데 뭐야 얘 야 공부하라고 좀 이제 몇 개를 먹냐 요즘 영화관 열었어 얘들아? 박카스 광고 하지 말고 저 증명서 아 얘도 서서히 서서히 인스타 시작하는데? 아니 뭐 선봐요? 아니 희진씨 네 우리 한희진씨 경고해를 그만하세요 이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사진을 다급한데 이거? 주원 시작 교재 보여주세요 적당히 하시고 교재 보여주세요 너무 요즘 하하하하 아 너무 하더라 어이 저런 교재가 있어? 야 컴퓨터가 몇 개야? 신청폰 단신 이따따라기마스 야 이분한테 온라인 면접 관리 큰일 나겠다 진짜 개 썰리겠는데? 재가 재빡을 공부하고 있었구나 와 이건 인정이지 얘들아 야 이건 인정이지 여러분 예 좀 오해를 했네요 저희가 인정? 예 어어? 여군이야? 야 오빠꺼 입은 거 아니지? 오 그럼 뭐예요? 아빠꺼죠? 에이씨 아빠꺼 아빠꺼 야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아휴 소수해요 어 재기야 어어? 뭐 해야지 1학번 스카이가 문제 들어오면 진짜 연락주세요 자 주성씨 대학 가고 얘기하세요 적당히 해요 주성씨 적당히 하세요 제발 오? 줌 VIP로 이걸 연말에 한번 줌 VIP 컨텐츠를 해야되나 얘들아 소집을 좀 할까요? 제가 섭외를 좀 해볼까요? 컨셉 국화식 카페 좀 올려주세요 우리 여경은씨가 컨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부하 그만해 그만하세요 야 야 어 뭐야 이거 어이 꼬리차 와 이 독서씨 이제 맘남회장 됐는데? 와 나 얘네 진짜 편리가 안되네 발로 해도 내가 더 잘 불겠다 어떤 걸 준비하시죠? 나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0명이야 야 야 잠깐만 아 507 왜 야 잠깐만 야 빨리 불러봐 야 잠깐만 굳이 근데 자기 쎄걸 위해 제 방송을 도와주세요? 이런 어그로로 안다고요? 야 더상승 주원자랑 똑같은 야 더상승 뭐 교체가 똑같은데 둘이? 나 처음 봤거든 오늘? 옛날에 너 처음 보지 않았어? 투상승 뭐야 이거 여러분들 커플상승 오우씨 개웃기네 이거 속보 주원자 더상승 악광고 논란 아직 국식이 못참 야 이슈 유튜버 야 이거 저격했다 야 550명이다 야 잠깐만 야 이분도 야 550 됐는데? 매방해요 오오 오 뭐 리얼 화장 지으신다고? 왜그러 진짜 지으신다고요? 오 렌즈 빼고 오 어떡해 아니 근데 왜 아니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현타 왔어요 자 눈물 닦고 있어요 아 네 지워봅니다 현타 왔다 오 똑같은데요? 어 똑같아요 야 자 열두시입니다 오늘 그 아까 피아노 연주하셨던 분 마지막으로 공연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혹시 세림님 계신가요? 네? 오 좋습니다 세림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열아홉이요 아 고3이에요? 음악 입시 준비 중인가요? 네 레츠고 휴대에서 trabal 바꾸다 4 4 4 사라졌어! 야 이거 진짜 영화야! 사라졌어 그냥! 잠깐만 사라졌는데? 사라졌어! 사라졌어!